선택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네. 다 같이 자면 재밌겠지만 만약 그렇게 혼자 침대를 쓰게 된다면 뭐 혼자 있는 건 더 나쁘지 않나요? 저는 뭐 같이 써도 상관없고 혼자 써도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같이 자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얘기도 와 할 수도 있고 재밌게 웃다가 잠드는 것도 좀 과자 가지고 얼마 전에 이 형이 화를 났어요. 빨리 좀 자라고 혼자 스케줄이 혼자 스케줄이 있어서 됐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좀 널널했거든요. 다음날.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자라고 화냈어요. 그래서 빨리 잤어요. 요즘에 잘 잤다가 빨리 잤죠. 호텔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하시나요? 호텔에서요? 호텔에서 쉴 때요? 넌 내 방 오잖아. 저는 두 주의 방 가요. 저기 마이크를 MTV가 있는 쪽으로 뭐 시켜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서 잡생각하고 저는 운동합니다. 아 맞추네요. 네 저는 운동합니다. 무슨 운동이에요? 팔굽혀펴기 이런 거 하죠. 제 친구랑 혼자 있을 때 운동을 해요. 팔굽혀펴기를 저희랑 같이 있을 때는 절퇴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니 이제 막 혼자 막 아 됐어요. 뭐야. 아니 막 그러면서 운동 안에 떨어져서 근육 나와 있고 이래요. 비겁해. 비겁해. 아니 아니에요. 굳이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아 맞다. 역시 네. 네. 최근에 가장 열방하는 것이요? 비스트가? 아니면 우리가 네. 비스트가 열방하는 거는 어 박수. 그렇죠. 물론 하하하하 네. 물론 저희 팔 터지 비스트는 지금 현재 아시아투어 팬미팅 아시아투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무대를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을까 멋있게 할 수 있을까 멋있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 뭐 열방하고요. 네. 분명히 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웃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포장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포장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로베르다 아무래도 웃는 게 그렇죠.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렌즈로 깨졌어요 지금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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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한 번 더 하하하 told 그러니까 하나 deepest 하나 length 하하하 하하하 클끝 무대 마우스 하하하 조심해 누나 내 토시 챙겨줘 내 토시래 두 분 더 그랬더니 가슴이 나왔네 어저께 운동을 했는데 너무 잘 됐나 야 내려간다 야 올린다 내려간다 이렇게 인터뷰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번째 대만 팬미팅 남았는데 올린다 빨리 와 남은 스케줄 마저 열심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따뵈 남은 준영아 와 올려 올려 빨리 와 어? 준영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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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 압력독 패드당에서 3손 위로 춰고요 니가 뭐... 움직이나요? 글쎄요 안녕하세요 какой 넘어가른 비밀 하 Akyu 아니, 나 거의 아무것도 있는데 아, 그때 숨서울라서 그래서 팬미팅 하고 또 다운로드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확 죽어서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셋 셋. 그럼 오늘 어떤 곡들을 해보면 될까요 선생님? 오늘 비가오는 날엔으로 썬측 해보고. 네. 오늘. 오늘 비가오는 날엔. 비가오는 날엔. 서울네 heights west.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쟤도 겨울orkồn TRIE FREE 난 뭐 한번 더 거리가 싶네 네네득한 것보다 쉽게 그가 돌아가고 싶네 너는 여기 너는 we both I'm 내가 이렇게 Oh oh 바라야 할 수 있지요 I may be a shock I may be not a shock 더 주있더라도 내 입수가 없을래 I may be a shock I may be not a shock 왜 한 번 볼 수 없는데 맞서 소리 오오오 내 입수가 될 수 없는 거니까 탑승 탑승 오 진짜 최고다 오늘 진짜 최고다 샥샥 해봐야 돼 네 모니터 보면 괜찮은 친구 아니? 네 그럼 좀 줘요 오케이 오케이 다 파 유 계속 생각해봤어요? 아 7분 남았어 세이팅 나랑은 잘해? 달랑 컨셉에서 나랑 하는 게 어때? 나? 양동이가 양동이의 겨울이야기 물이 다치면 파트 2로 해서 너 웃긴다 이게 뭔지 알아? 옛날 여자친구랑 가던 데이트 컨셉에서 왔어요? 파트 2는 새로운 시작 파트 2는 새로운 시작이잖아 문이 닫히면이니까 문을 냅두고 부수자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이 닫히면 아야 문이 닫히면 부재 아야 미리 쳐 문 닫히면 문이 닫히면 눈이 닫히면 문이 닫히면 문이 닫히면 문이 닫히면 나 큰일 났다 어떡해? 네, 저희가 한 달여 만에 이제 다섯 번째 국가죠 공연은 사실상 마지막인데 일단 가는 곳마다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잘 돼서 해외에도 많이 다닐 테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노력할 테니까 많은 사랑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팬미팅이 끝나면 한국에서도 시작해서 한국에 계신 팬분들에게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리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 사람들 사랑 방해 주세요 지금 충분하지만 지금 오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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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와 후 후 후 후 오 시 쥐 맨 암요 3 2 1 2 2 3 2 2 2 3 2 2 2 2 1 2 2 2 2 2 2 3 2 2 2 2 2 2 3 2 2 2 2 2 3 3 3 2 3 4 3 4 4 4 4 4 5 5 5 5 5 6 6 7 5 6 6 6 7 7 7 7 7 7 7 7 7 8 8 9 9 9 10 11 11 11 11 12 10 10 12 11 11 11 11 11 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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